장기자람 속에 미션 하나 더 거이도록 하겠습니다! 아 이거 처음이 제일 어려운데 미션을 치면 우린 미션 할 수 있어! 바로 먹으면 되는 어휴 귀하신 분이 여기에 귀하신 분이래 귀하신 분이래 먼저 얹은 사람이 뭐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? 가위 가비친 사람이 먼저 한 조각 먹는 걸로 하죠 이긴 사람이 먹는 걸로 합시다 가위 가위 보! 맛있게 한 입 짜자아! 어 깜짝아 춥다! 내가 왜 이럴 줄 알았어 대박! 제 형! 제 형! 돈이 있었어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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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야지 준혁아 울렸나 캐슬자이 형은 올바른 켈로 운동해 주신 손전등 같은 외부 음식은 안 돼! 간입 금지야! 내가 가져갈 거니까 가져와! 아직 안 돼요 아직 아직 아니야? 네 아직 안 돼요 냄새라도 맡기는데 방향제 같이 드시죠 그냥 내 마음이 움직이면 추구 간다!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니 울음소리 아세요? 야! 제대로 해야 돼 진짜 제대로 알지 나 이제 캐스텍이 조금밖에 안 남았다 탁탁한다 30분 후에 장기자랑을 시작할 거야 준비해서 대강당으로 모이는 거야 먹으면서 얘기를 합시다 고맙습니다 저희 뭐 해야 되지 않나요? 까먹은 거 같은데? 장기자랑 나갈 땐 팀명이 제일 중요해 맞아요 기선제야 갑 갑자기 미치고 수련해 미수 내 사랑 미수 내 사랑 미수?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 미수 버렸을까 봐 내 사랑 미수 우리 이거 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는 건가요? 팀으로 하나 팀으로 하나 다른 회사 하나? 오케이 제가 노트북을 가져왔으니까 간단한 리믹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MC&D가 크든 작든 무대 위에 결국에 쓰게 되는 거고 절대 대충 준비하고 가볍게 준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굿짓다 쿵쿵쿵쿵쿵따 역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약간 엉성한 매력이 있는 거죠? 자 한 번 맞춰봅시다 5,6,6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돌리고 다 때려와 이거 너무 막 짜는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 MC&D입니다 재미있는 신이 그룹이고요 1,2,1 1,2,4 페이형 미치고의 술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! 본격적으로 장기자랑 한 번 해도 될까요? 네! 한 명씩 한 명씩 보여주고 가겠습니다! 갑자기 이제 한 명씩 시킬 줄은 생각 못 했어요 멘붕이 왔죠? 나빴어요 이 꼴치는 벌칙이 있죠? 아아! 벌칙을 정해볼까요? MCND 이름, 엉덩이 이름 쓰기로 다 쓰기 돌리고! 티받겠습니까? 좋습니다! 좋아요! 벌칙이 있으면 상품은 더 있는 거고 벌칙이 쓸게요 장기자랑 속에 미션 하나 더 거이도록 하겠습니다! 아, 이거 처음이 제일 어려운데 양손에 매니큐어 칠하기 뭐? 춤추면 할 수 있어! 우리 빛을 할 수 있어! 뭐야? 뭐야? 센스 있습니다! 랑데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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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약간 좀 사기 스킬을 쓰지 않았나? 아, 사기 스킬을... 가끔씩 멈춰서 바르지 않았나? 장기장 준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? 전혀 어려움이 없었군 뭐 그냥 바로 나오는 거니까 지나친 자신감! 아, 본인의 끼로 충분하다? 장현! 본인의 끼로 충분하다? 장현! 감 잡는다! 저 정도면 괜찮지 않나? 금방 정도 빼주세요, 직관으로 뚠뚠뚠뚠! 결승! 결승! 갈 거 넘어지는 거 아니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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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! 침착! 저 왔나요? 가끔씩 멈춰서 바르지 않았나? 바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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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바이 조심 넌! 마이 마이 조심! 모잘라! 바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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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또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렇게 감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가끔씩 멈춰서 멈춰서 춤을 잘 췄어요 아, 또 알아봐 주시네요 뭐요? 보여주실 건가요? 어, 저는 이제 앞에 분들과는 다르게 미션을 더 추가해서 풍선을 던지고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치아 개수 세기 아쉽네요, 이거 뭐 춤인가요? 노래인가요? 노래에 맞춰서 풍선을 던져서 떨어지지 않고 치아 개수 세는 노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노래, 노래 나와서 던지고 세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렛츠 고! 핀 탑! 에이! 에이! 아 아 옹혁 와, 저 쉬운 걸 심사 쉬운 걸 저는요 음, 그림을 그릴 건데요 블럼프 떨어뜨리지 말기 네! 아, 어떡해? 아, 어떡해 내 동생 아 벌써 연습을 어떡하죠? 큰일 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윙크하기 이렇게 조용한 침묵의 장기자랑 처음 봅니다 보기 좋습니다 신호등 아닌가요? 저게 뭐야 카메라야 제가 또 이제 훌라후프를 잘 못하긴 하는데 혹시 팔로 돌려도 되나요? 네 저는 좋습니다 그냥 어깨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? 오 나 어려운데? 더 빨리 이렇게 돌려야지 왜 이렇게 돌려야 돼? 아마이 거사 출력 개체를 핯도우 미스 미스 아래로 머리 자리 잠깐 떠돋고 끝내 취한 안열과 아마이 거사 출력 너무 잘 보이고 아해요 안녕하세요 너무 웃음 쓰레기 진도 지금부터 야임부우유 예행 네 멋지네요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이 팔이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계속 끝까지 돌렸다는 그... 그게 아주 멋있었습니다 1등을 자 도구도구도구부 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도구 캐슨 셰! 자, 1등 소감 붙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들이 응원해줘서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솔직히 하게 하자 그래도 그냥 재밌게 하다 보니까 1등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상품이 있다고 했죠? 네! 먹고 싶은 말 만하면 주최측이 오늘 뭘 해주신대요 피처링 해줬는데 당연히... 당연히 다 같이 먹는 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다 같이? 배워집 꼴에는 피 눈 옆에 휘준입니다 우와 오늘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Q. horserad Q. horserad 맛있죠? 그럼 이제 뭐해요? 이거 먹고.. 끝까지 K-POP 원더랜드! 원더케이에서 재밌고 즐거운 우리 영상들 많이 많이 봐주세요!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알람 설정도!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!